독다임너 cfo 올해 적자 가능성 메르세데스벤즈를 생산하는 독일 다임너의 보도 웨바 최고 재무책임자 cfo는 18일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2009년은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. 이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웨바 cfo는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올해 손실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동시에 인원 삭감도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. 게다가 웨바 cfo는 2분기에 이미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